찬미 예수님, 오늘은 10월 3일 연중 제27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들을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잡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실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몸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전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종교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왕구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가늠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가늠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제나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곳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아입니다. 잠시 묵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하여 혼인의 의미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혼인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따라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가르침대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부분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아담은 하와를 만나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하고 외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협력자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한 기쁨과 감사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뒤 하느님 앞에서 하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앞에서 한 말과 지금 이 말이 같은 사람이 한 것으로 보이나요? 아담의 이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에게 아담은 남편이 아니라 이른바 남의 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인류의 첫 부부도 이처럼 현실적인 모습을 지녔습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부부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맞이한 어려움을 하느님 안에서 함께 견뎌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남의 편 같고 때로는 부인하고 싶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남편 그리고 아내는 하느님께서 보내주시어 한몸을 이룬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어제는 친정 엄마의 생신이어서 친정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이고 식사 맛있게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엄마가 저를 위해서 김치를 담아 주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셨나 봐요. 그래서 양념장은 다 있고 텃밭에서 키우신 배추 이거를 잘 다듬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일단 만들지는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너가 씻어서 버무리기만 해라 해서 제가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배추를 다듬다 보니 달팽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클라라 이거 막내의 딸인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달팽이도 마침 키우고 있어서 이 달팽이를 제가 이제 일로와서 이거 가자가라 달팽이가 있네 하면서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통을 자기가 찾아서 얼른 마당에서 흙을 퍼와야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배추잎을 씻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클라라가 이 달팽이를 들고 간 줄 알았는데 클라라가 그 통에다가 모래를 담아온 사이 달팽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봤니? 저는 네가 가져가지 않았니? 서로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서로만 믿고 있다가. 그래서 클라라가 우름포가 터진 거예요. 이거 밟히면 안 되는데 걱정하면서 사라졌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너가 저는 아이가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가 갔다 왔던 데를 다시 돌아보고 와. 그래서 울먹울먹 하더니 막 찾으러 가봤나 봐요. 없으니까 이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앞뒤 모르는 아빠가 이제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혼냈나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딱하고 안 돼서 해서 제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 나오게 해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배추 그 모아놓았던 쓰레기 여러가지 배추잎 잡다한 이파리들 쓰레기를 한번 뒤집어 살펴봤는데 도저히 안 보이고 부엌을 막 아빠하고 싹싹 찾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톱만한 아이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화살기도를 드리고 다시 제가 이제 하던 일을 마저 하다가 한번 휙 그 음식물 그 모아놓은 그 통을 배추 다듬어놓은 그 통은 그냥 쓱 봤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찾아도 없던 이 달팽이가 더듬이를 쭉 빼고 나 여기 있어요. 하듯이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너무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클라라를 막 불렀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해서 이거 정말 하느님이 이렇게 널 위해서 찾게 해주신 거다. 감사해라 해서 클라라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금세 통 하나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나간다고 후다닥 나가더라고요.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이건 분명 우리 가정 안에 우리를 늘 이끌어주시는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남편 부인 뭐 자식 간에 이렇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요즘 흔히 이렇게 일어나는 가정 파탄 이런 게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남의 편 같기도 하고 또 부인 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결혼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런 갈등이 생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근심 걱정까지 밀려오고 또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고 청하고 이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팽이도 금방 찾게 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사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나물라라 하진 않으실 겁니다. 급할 땐 아니 급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찾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 남은 하루 오후 3개의 상을 시작하며 남은 하루 오후 4개의 상을 시작 Hai Lipimopo 6kt 2개의 상을 시작하여 2개의 상을 시작하여 잘 안되니 5번 아래서